희철이 오빠 사랑합니까? 사랑해 사랑해? 네, 당연히. 어? 대신 그렇게 사랑해? 그러면 지금 분위기상 아야가 2박 2분을 하러 살아가는군요. 그럴 수밖에 없어. 전 세계 여성분들을 태어날 때부터 김희철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태어났어. 알겠어.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었어. 내 잘못이 아니란 말이오. 내 얼굴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왔는데. 들어가시오. 알겠어. 무슨 망언이오.